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메소드를 배웠으니까 써먹어봐야죠. 메소드를 쓰면 뭐가 좋은가, 어떤 폭발적인 효과가 있는가 라는 것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만든 Java 1 수업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Java 1 수업에 보시면 나의 앱 만들기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자바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사례를 살펴보면서 그 프로그램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강의 두 번째 예제를 간략화시켜서 그것을 메소드화시켜 볼 겁니다. 그 수업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옛날 수업을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계산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의 물건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고 해봅시다.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한국어로는 공급가액이라고 하고요. 공급하는 액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Value of Supply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건이 만원이면 그 중에서 10%를 소비자한테 더 추가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부가가치세가 10%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만원의 10%를 구하려면 0.1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VAT Rate라는 것은 부가가치세율이라는 것이 0.1%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죠. 즉, 부가세는 공급한 금액의 0.1을 곱한 값, 즉 10%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뭘 구한 거예요? 부가세를 구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한 부가세를 저는 화면에 출력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부가세와 원래의 공급가액을 더한 금액 그게 뭐라고 하냐? 합계라고 하죠. 합계를 또 구해야 되니까 그걸 구하는 공식이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Total을 화면에 출력하는 간단한 앱이에요. 자, 이 코드가 굉장히 복잡한 코드다라고 상상해보시고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로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로직들이 하나의 파일 안에 다 들어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때의 제가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만약에 한 줄짜리가 아니라 1억 줄짜리다 그리고 제가 1년 만에 이 코드를 다시 열었거나 아니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지금 제가 처음으로 만났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코드의 취지를 파악하는 게 쉽겠어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자, 이런 때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 정리정돈 즉,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기 있는 저 처리 방법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코드를 훨씬 더 단정하게 정리정돈 할 수 있을 것이고 낯선 코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코드의 취지를 단박에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죠. 뭘 통해서? 이름을 붙이는 걸 통해서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하고 싶냐 하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double vat는 여기까지 똑같죠? 가져온다. 뭘요? vat의 값을 vat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코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get vat라는 메소드가 필요하겠죠? 자, public static 보이드라고 일단 하고요. get va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엔터 자, 이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저는 뭐가 리턴 됐으면 좋겠냐면 여기 있는 이 계산 결과가 리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계산 결과는 값이 뭐예요? 더블형이죠. 그럼 저는 이 get vat가 리턴할 값이 더블형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적어주는 걸 통해서 get vat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소드는 리턴 값이 더블형입니다. 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거죠. 뭘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코드 값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제가 이사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를 시켰죠. 자, 근데 에러가 나요. 그 이유는 뭐죠? 자, 이 메인 안에 있는 value of supply와 vat rate라고 하는 저 변수는 저 메소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러면 저 변수를 어카운팅 앱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메소드가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지역 변수를 어디로 이사시켜야 되나요? 메인 메소드 바깥에 그리고 어카운팅 앱 안에 로 이사시키면 됩니다. 컷해서 이리로 와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변수 앞에다가 public static 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서 여기는 value of supply와 vat rate가 어카운팅 앱이라는 클래스의 직접적인 소속이다 라고 정해졌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저 키워드의 의미는 지금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에러가 없어졌죠. 그러면 한번 이 코드, 이 주석을 제거하고 이 위에 있는 주석을 처리하고 실행시켜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 똑같이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코드가 1억 줄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 코드를 메소드의 이름 한 줄로 바꾸는 걸 통해서 우리는 코드를 훨씬 더 단순화시킬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동작 방법에 이름을 붙이는 걸 통해서 걔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사용자에게 이 코드를 보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1억 줄의 코드가 예를 들어서 1억 군데에서 재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저 코드에 버그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재사용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수정이 일어나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결과를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코드에 버그가 있다. 그럼 재만 바꾸면 얘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메소드가 한 번에 바뀌는 폭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건 없애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저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getTotal 이라고 하면 이 위에와 똑같이 동작하게 자 그러면 자 그러면 public static w get total return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을 카피해서 일로 이사시키고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때의 v8에서 빨간색이 뜨는 이유는 이 v8라는 변수는 getTotal 안에 없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getV8라고 하는 메소드를 여기서 직접 호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지만 가독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를 대입했는데 사실 메소드는 어떤 로직에 이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변수를 저렇게 정의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어떻게 바꿔요? getTotal 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메소드를 이용하는 걸 통해서 코드의 가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작성한 코드를 메소드를 호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원래 그 메소드의 본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바꾸면 걔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동시에 수정이 일어나는 유지보수의 획기적인 편의성을 꾀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공감하시고 아 이거 대박이다 라고 느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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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